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화는 핑크색이네요 제제야! 귀여워! 제제! 핑크 응화 머리를 한번 봤어요 제니 언니 라이브 라이브 네 끝났네요 벌써 저 어떻게 치우려고 샤이니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샤이니 라이브 라이브 퀄리티엔 라이브 너를 근데 누구지? 야 룬아 야 룬아 아 무서워 안 왔어요 야 룬아 촬영기 잘 됐습니다